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순에게 고하여 일러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해를 삼은 여호와 즐기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셨고 치키라고 명하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하여서 봄절기인 요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표상하였고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오심, 예수님의 제일인과 새하늘과 새 땅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요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청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요월절이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이 바로 6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역으로 바꾸면 3월과 4월경입니다. 출입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기 전에 열 지향을 통해서 애국을 징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지만 그것을 무시한 가정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이 되면 각 가정마다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해가 지면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누룩이 없는 무효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 6월절 풍섭이었습니다. 이 6월절의 성취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고른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의 장자는 살아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끝난 정을 14일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내는 절기로서 이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패 즉 쓱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요제절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아식일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요일로 따진다면 첫째 날인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초실절 요제절입니다. 이 날은 첫 수확물에 감사하여서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태양요오라면 10월과 11월에 보류와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 12월과 1월에 비가 오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곧 추수하게 되는데 보류와 밀 가운데에 보류가 먼저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첫 이삭은 항상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보류의 첫 열매를 거두어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가져가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려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날 안식일에 무듬에서 쉬시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초실절이라고 하는 요제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했고 그 표상대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요제절 이후로 안식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요아께 소재로 들이되 밀가루를 넣지 않은 떡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도행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이후에 성령이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르걸러 구운 떡 두 개는 오순절에 죄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봄절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예포하는 것으로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10일 이후에 있을 대속제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날로서 7월 1일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표상합니다. 그의 심판한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며 회개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기별이 울려 퍼지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절기는 7월 10일에 있는 대속제일입니다. 레이기 23장 27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제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들여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성소를 속제하고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의 책임은 죄의 창시자인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에게 씌워집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중복하고 계시며 진실로 회개한 자들의 이름 아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대속제일 후인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서 7일간 지킨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이 되면 집 앞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출애고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며 그리고 가을에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 풍요를 저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을 표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7절기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신과 장사진의신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누릴 영원한 하늘나라의 경험까지 모든 인류 역사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봄절기인 요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요제절과 요순절의 모든 절기들이 포상하는 것은 모두가 성취된 것처럼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보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장막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미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서 장막절을 지킬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과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